현역 군인들 전부 다 이제 생활관에서 삼각살 꼬고 먹는거 아냐? 안녕하세요 요리 유튜버 음주비애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뭘 할거냐? 앞에 보이시죠? 제가 어제 다리미에다 라면을 끓여 먹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 전세계 최초 유튜브 최초로 다리미에 돼지목살을 구워보겠습니다 이거 해본 사람 없을거야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노릇노릇하게 구워질텐데 다리미 열만으로 이게 과연 구워질 것이냐? 궁금하긴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돼지목살입니다 냉동목살입니다 열을 제가 일찍부터 올려놨는데 소리는 좋아요 소리는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네 이게 다리미에 여기 테프롱 코팅이 돼있기 때문에 달라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익을 것 같습니다 냄새가 벌써 돼지고기 냄새가 납니다 목살인데 기름기가 왜이렇게 많지? 잘 익습니다 잘 익습니다 잘 익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 한개 벌써 익었어요 이거는 잘 익습니다 좋아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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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야 대박 하하하하하하 좀 전에 구운 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 소금에 찍어서 어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 어우 끝내줍니다 제가 이게 기름이 이렇게 많이 흐를까봐 삼겹살을 안 사고 일부러 목살을 샀는데 목살을 샀는데도 기름이 많네요 자 이것도 다 익었어요 자 이것도 다 익었습니다 어우 죽이네 죽여 이야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 진짜 와 오늘 대성공 대성공 아 좋아 좋아 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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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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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거지 이거야 아우 그 가정용 조리하는 거 있잖아요 인덕션 말고 하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이게 열선에 열 들어오는 하이라이트 그 하이라이트가 이 다리미가 1000와트거든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 1000와트짜리 사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5,6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같은 와트 1000와트에 다리미 이 다리미는 만원도 안합니다 만원도 안해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아 여러분들 그 하이라이트 사지 마시고 다리미 사십시오 다리미 아우 좋습니다 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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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지 않습니까 자 오 탔어 탔어 이야 보세요 탔어 탔어 이야 죽이네 아우 아우 또 맛을 봐야지 또 자 기름 소금에 딱 찍어서 아우 죽입니다 죽여 아 바로 이거지 이거 현역 군인들 전부 다 이제 저 생활관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거 아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리미에 돼지 목살을 구워 봤구요 성공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 조리 잘됩니다 아주 잘됩니다 자 한 개만 더 먹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우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어우 끝내주네 그냥 화력도 죽이고